지난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특수교사를 신고해 논란에 휩싸인 후 6개월 만에 트위치를 통해 입을 열고 그간의 일들을 털어놨는데요. 먼저 주호민의 자폐 아들 교사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간략히 정리하면 2022년 9월 5일 주호민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들과 수업을 듣던 중 바지를 내리는 성적으로 몹쓸 장난을 쳐 여학생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에 피해 여학생을 둔 한 학부모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해 전학이나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 학부모 측에서는 통합시간이라도 최대한 줄여달라고 하여 회의를 열어 논의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주호민 부부는 피해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사과하고 합의하였고 학교 측은 전학우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주호민 부부는 특수교사가 아들을 학대한다고 생각하여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습니다. 녹음된 내용에는 특수교사의 언사가 담겼는데요.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친구들에게 가고 싶어? 라고 질문에 학생이 내라고 답하자. 분리조치된 상황이라 못가? 못간다고 책읽으라고 했고 죽으니 교재에 적힌 버릇이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 등의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며 시작된 논란인데요. 검찰은 특수교사가 주호민의 9살 아들에게 폭언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교실에는 cctv도 없었고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 특성상 녹음 외에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녹음 행위는 정당 행위로 인정된다고 했다네요. 특수교사의 발언 중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라고 말한 싫어를 여러 번 반복하였다고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1일 재판부에 따르면 아동학대와 장애인 폭지법 위반 혐의로 체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선고날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인데요. 하지만 이는 분명한 유죄 판결인데요. 이에 특수교사 측에서는 즉각 항소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날 주호민과 아내가 함께 공판이 끝난 후 기자 인터뷰에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장의 교사들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몰래 한 녹음이 증거로 채택이 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이 돼 앞으로 특수아동에 대한 공교육은 더 소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주호민은 이를 본인의 트위치 계정을 통해 그동안의 일련의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하였는데요. 주호민은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건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차필 사과문개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정국이 패정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주호민은 자기 아들이 학대 논란 이후 각종 언론사와 방송사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는데요. 자기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로 꼽힌 신체 노출에 대해서는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선재가 원래 학급에서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다른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 보라고 내린 건 아니고 얘가 바지를 내렸는데 걔가 봤어. 그래가지고 걔가 으악! 했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대노하셔가지고 여학생 아버지가 빨리 다른 반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것도 지사가 너무 와전히 된 게 얘가 바지를 내린 거를 그 여학생이 본 건데 얘가 바지를 내려서 그 여학생 얼굴에다 들이대고 막 흔들었다는 거야. 무슨 성추행범처럼. 이어피의 아동과 부모에게 사과도 했고 포옹도 하며 잘 마무리됐는데 사과를 안 했다는 기사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주호민은 또 논란 이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였다고 이날 방송에서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맞물려서 무리하게 고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신고한 이후 비난이 심했다.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엄청난 상황이었다.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라고 말했고 그때 당시 너무 힘들어서 아내에게 이를 키웠다고 배우자를 비난하기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사 나오고 3일째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남아있는 가족이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아내에게 다 내가 했다고 해라. 나는 죽겠다라고 말하고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어 번개탄도 샀다라고 말하며 자엑스 시도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또 유서를 다 쓰고 풍이형 김풍 작가가 생각났다. 전화했는데 목소리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고 나 죽으려고요. 라고 말하고 엉엉 울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김풍씨가 바로 달려왔고 아내도 본인의 상태를 캐치하고 교회 목사님을 모셔와서 같이 기도하고 김풍씨 또한 다동요조 마음을 추슬렀다고 합니다. 이어 초와 변호인단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녹취를 듣고 이게 아동학대인지 확인하려고 여러 변호사에게 문의하였고 상담료는 10분에 만원이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 선생님하고 같은 교실에서 그 무거운 공기 속에 같이 있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분리를 시키고 싶었는데 분리하려면 고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것만 이제 알려주니까 갑자기 고소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남이 전화로 변호사들 전화 상담이 되더라고 10분에 만원인가? 전화를 물어본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전화할 때마다 아동학대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명한테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이제 한 4, 5명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게 나중에는 5명의 호화변호인단을 선임해서 선생님 인생을 조질려고 그렇게 했다는 걸로 이렇게 와전됐더라고요. 그 상담도 전화로 한 건데 10분에 만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어 아들을 전학을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자녀를 전학시킨 것은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로 운영되면서 학교에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직도 제대로 대치가 안 돼서 15개월째 17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도 그 학교 학생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책임감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악플러에 대해서도 말하였는데요. 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혐오, 아이에 대한 욕이 많아서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심한 것만 추려서 40건 정도 고소했다고 말하면서 FM 코리아 커뮤니티가 가장 심한 수준의 악플러들이 많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을 통해 주호민에 대한 네티즌 틀의 반응은 우호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아진 것으로 보여지며 특수교사 측의 내용도 들어봐야 한다는 내용도 상당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을 듣고 주호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제 방송 내용 중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직 특수교사 측에서 반박 입장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니 추후 특수교사 측에서 반박문이던 항소 결과가 나오면 더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호민이 1일 트위치 방송 중 1부 내용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이처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 이슈가 엄청 뜨거워진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건이랑 엮이면서 완전히 갑질 부모가 되면서 그 모든 분노가 저희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반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선생님 뵙고 오해도 풀고 또 선생님이 말한 게 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또 사과를 받고 좋게 좋게 이렇게 가려고 연락을 만남을 요청을 드렸는데 만남을 거부를 하셨어요. 돈 달라고 한 거는 취소한다. 대신에 그 사과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 개시해라 라면서 그 문장들을 정해줬습니다. 이거는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보낸 조약서 같았어요. 승기를 넣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데 너무 이해가 가죠. 사실 근데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르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만약에 내가 아이를 학대하는 다른 부모를 봤어. 나는 같은 부모라는 이유를 감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선생님들은 학대한 선생님을 감싸는 거죠?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나사렛대 특수교육학 교수님인데 제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요. 녹취일을 편집을 한 부분은 5분 정도 내외인데 2시간 반의 수업에서 5분 동안 나쁜 말을 채집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냐. 악의적인 편집이다. 또 이런 의견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2시간 반은 정상적인 수업이었는가 2시간 반 중에 2시간이 묵음이에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애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그냥 숨소리만 들려. 그냥 달그락.